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무슨 뜻일까? 자,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열받아 그래서 벌을 주고 그 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신실하도록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방 노래하는 게 뭐예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착실하게 게으름 안 부리고 얌체지도 안 하고 나에게 착실하게 사랑을 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착실하게 해드리지 못해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다 착실하게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빚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자꾸 나는 교회에 다녀 그리고 난 돈 잘 낸다니까 그리고 난 나쁜 짓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꺾고 그러죠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 딸의 그 엄마인 것 같아 그 엄마도 뉴스타트도 안 오고 뭐예요 강의 듣고 세상의 유방암 4기가 원칙환경을 봤다 와 대박이네요 박수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어 그것은 그런 믿음을 내가 알기만 해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에 내 몸 안에 내 유전자 차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조건 반사 현상이죠 조건 반사적으로 내 유전자는 반짝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 몸 안에서 치유 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라? 힘이다 그 아는 순간 그 영적인 힘이 생명,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작용해서 치유 반사 작용을 내 유전자 차원에서 반짝하고 일으켜 주신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착실하게 하신다 이거야 나는 좀 깨를 부리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깨를 부리지 않고 해 주신다 그래서 안다 알았다 알았다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멍청해 유전자 차원에서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뇌가 있고 이 뇌로 어떤 말을 들으면 그거를 올바로 이해해서 알았다 이것이 바로 치유 조건 반사를 일으켰다 그 알았다 차원보다 좀 더 높은 에너지 차원은 어떤 차원이에요? 알았다? 그 다음이 나는 믿는다 난 믿는다 알았다 차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믿는다 차원이에요 믿는다 믿는다 차원이 되면 여러분 드디어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알았다 까지만 가면 알았다 그럴 듯하네 맞는 말씀이 그 다음 단계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믿는다 까지 못 가는 단계 이 믿는다 까지 못 가도록 하는 게 뭐가 하게? 그게 악령이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알았다 해서 믿는다로 탁 올라가면 주먹이 불건줘죠 알았어 맞자 그러면 나는 할 거야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다 역시 주장구 박사 강의 잘하네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더 많이 해요 믿었다 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거 잊어버려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몰두하기 시작해요 그래 선택하고 실천에 한번 옮겨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차원에서 드디어 놀라운 힘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안다 에서만 해도 그게 치유 조건 반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데 믿는다 이렇게 되면 믿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년동안 정신병원 약 이러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념은 거짓을 얘기해 주잖아요 자꾸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웃기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던가 내가 진짜 속았네 이것이 쫙 느껴집니다 이래서 소위 우리가 영적 변화 놀라운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알았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다에서 믿는다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도약입니다 굉장한 변화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대부분은 뭐가 그렇게 다른데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를 진짜 다 믿어본 일이 없으면 믿었다나 알았다나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수한 영적 에너지인데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릴 수도 있는 에너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이 생명이잖아요 공기가 생명이잖아요 물이 죽은 사람을 살릅니까? 생명 아닌 것을 자꾸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이라는 것을 점점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대가 내가 죽으면 살려요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도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성적이 참 좋아 그러므로 서울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서울의대에 합격하리라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믿는다 서울대학에 서울의대에 합격하리라고 믿는다는 말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뭐라 그래야 맞아요? 서울대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믿는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고 그러거나 또는 뭐라 그래요? 서울대에 합격하리라고 추측한다 그래야 정확하죠 또는 공부는 잘하지만 서울의대에 붙기를 바란다든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믿는다는 아니죠 믿는다는 진짜 붙을 점 붙이고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할 때는 이미 어떻게 된 상태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결정 난 상태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가 결정 난 상태예요? 구원이 결정 난 상태예요 구원이 결정 났다고 안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뭘 믿냐고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대로 합니다 내가 교회에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가고 착하게 살고 내 할 도리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에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그거를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99%가 믿는다는 게 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사도 바울의 글을 딱 읽어보고 이 사람 미쳤어 이 사람은 진짜 그거 믿어 이 사람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 사람은 진짜 믿네 나도 이만큼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뭐가 난다고? 힘난다고요 그러나 추측한다, 바란다, 원한다, 생각한다 이 차원에서는 힘이 그렇게 안 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뭘 믿으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는 말은 천국으로 뭐예요? 천국에 보내겠다, 천국으로 그 말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심희연이를 내 딸로 삼았고 애는 천국으로 내가 천국에 가게 되어 있도록 내가 다, 다 문제 해결하려고 라는 표현을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치셨다는 표현입니다 인치셨다는 표현은 뭐예요? 도장이거든 여러분 관공서에서 인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제했다는 말입니다 결제할 때 뭐 쳐요? 도장 치잖아요 도장 친다는 말을 서울에서도 도장 친다고 해요? 경상도에서는 도장 찍는다고 하지 않고 도장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은 경상도 말인 거겠네요 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조건적, 조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뭐예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께서 나 대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 하셨다를 이게 믿는다는 게 말이 돼요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 그죠? 미쳤어 믿어 인을 쳐 주실 것이다 라고 써놓으면 우리가 다 그렇지 쳐 주시겠지 그럼 우리한테 우리 사고방식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우리 사고방식하고 어울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놨어요? 첫부터 이 말이야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헷갈리죠 그렇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걸 못 믿어요 이거를 딱 지적을 해서 보여주면 그러네 믿는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네 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뭐예요? 대박이야 대박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나한테 어울려 안 어울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장 쳤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결제 끝났대요 믿음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지금 못 믿어가지고 근데 누구는 믿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도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믿음은 힘 나요? 안 나요? 이야! 그렇구나! 나같이 이런 형편없는 놈을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결제 끝났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서 지금 죽는 순간까지 나를 절대로 결제 끝났으니까 그 결제 끝났으니까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뭐예요? 안을라고 그동안 내가 죽기 전까지 사단은 나를 속일 때 네가 결제 받았다고 웃기지마! 믿음을 수 없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사단은 자꾸 못 믿게 만들고 못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나중에 결국 속으면 그렇지 좀 이상하더라 그러네 정말 그래 내가 더 착하게 살고 그래 교회도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래야 하늘 나를 보내준다는 말이 옳지 그러면서 이 말을 안 믿게 만들려고 사단은 이 말을 안 믿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우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다가 보면 나는 너무 좋아 죽겠는데 사람들이 내 보고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맛이 간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럴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시겠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 저는 이야 사도 바울이 사람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넘는데 그 전에 이런 거 못 느꼈어요 그 전에는 인치셨느니라 그러면 뭐라고 읽었게? 분명히 인치셨느니라고 써놨는데 나는 어떻게 읽게? 인침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읽고 지나간 거예요 세상에 여기 보시면 또 놀라운 말도 안 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하시겠죠? 그러면 나는 아직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만큼 믿음이 없고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보세요 너희가 도달한 곳은? 이런 곳은 너희가 지금 도달했단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arrive 너희가 온 곳은 You come to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다? 시원사? 시원사는 어디 있어?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도달을 했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제가 끝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속초에 있어도 이 설악산에 있어도 우리는 사실상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시온산? 방에서 하늘에 내려 살려? 왜? 이 사람 미쳤지? 이것을 못 믿으면요 복잡해집니다. 이걸 못 믿으면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심사를 받고 조사받아서 시온산은 갈만하다. 그래서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킨다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몽땅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녁에 간증하신 남은 자 2개월 있으면 죽는다. 2개월 안에 죽게 돼 있어. 그 육종이 뇌에도 퍼지고 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온 몸에 다 퍼진 거예요. 두통도 심하고 뇌로 퍼졌으니까 중심도 못 잡고 비틀비틀하고 발걸음 떼는 것도 약간 마비가 와가지고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나는 결제가 끝났다는 믿음이 없어.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분 저분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자기들도 모른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요?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에요. 그렇게 바라고 사는 거에요. 그렇게 원하고 사는 거에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으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나는 결제가 끝났고 내가 도착한 것은 하늘 시온산이여 하늘 예루살렘이다. 를 외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단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재설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정현주가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듣고 맞았어! 맞아! 그러면 정현주가 다 낳았어. 이제 나 낳았으니까 이상구 박사하고 상관없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돼? 안 되지! 봉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려면 이거를 믿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 이거를 믿어야.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안 믿으면 맨날 뭐라고 생각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가게.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괴로워 안 괴로워? 정현주가 이렇게 한 푼도 안 받고 와가지고 자기 돈 내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봉사하는 데 재미있어 죽겠대. 이런 것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상구 박사님,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놨대.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얌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자기들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상구 박사는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대. 그게 뭐야 그래요? 그건 그렇다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냐? 숨먹고 숨먹고 구원 받았다며? 그게 받은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진짜로 믿는다면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차 13절에 그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짓집을 받아요. 성령으로 짓집을 받았다며 어떤 사람을 거냐?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네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뭐가 빠졌어요? 성령으로 가 빠진 거예요. 성령이 문제다. 그런 이런 얘기를 듣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맞네요. 성경 말씀 맞네요. 우리 구원 받았네요. 그럼 뭐? 그럼 뭐? 안 끊어서? 네, 네, 네.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는 이건 뭐예요? 정현준은 뉴스타트를 위해서 뭐를 좀 도와라. 그러면 뭐예요? 박사님 또 시킬 거 없어요. 이러고 나올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혹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는 이런 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뭐라? 성령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해요? 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3년 반 뭐예요? 헛수고했네. 뭐라 그래요? 거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탁 내서 오순절 성령이 탁 내서 오순절 성령이 탁 내서까지. 그러니까 고기 잡아요? 안 잡아 고기. 그동안 시컷 잡았는데 뭘 또 잡아? 이제 무슨 고기 낚아야 돼? 사람을 낚는 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뭐예요? 성령으로 믿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못 믿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준 씨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 할 때는 다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안다. 그렇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가만 보면 생활도 변한 것도 없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야! 이렇게 써놨구나! 대박! 이러면 힘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에너지가 충분하고 생기가 넘치고 유전자는 팍팍 켜지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니까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 믿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거 성령이 믿기 안 해주면 못 믿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자, 거식증 환자. 이 여자는 뭘 믿어요? 웃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습니다. 36킬로밖에 안 나아가는 거식증 환자가 절대로 아무리 먹어라 그래도 안 먹는 이유가 뭐게? 자기가 거울에 비춰보면 뭐예요? 90킬로라고 믿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굶어 죽어도 안 먹어요. 못 말려요. 그러면 이런 것은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무슨 영어로 믿어? 악영어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기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될 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영의 역사가 필요 없고 영의 역사가 없을 때 그래서 영의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이 올 때까지 영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 뭘 했어요? 마가의 타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3년 반 동안 허송 세월을 해 풀었네. 그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 좀 잡았네요. 배고프니까 생선 좀 구워줄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기압이 빠져버렸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옷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성령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성령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드렸는데 은혜야 은혜 은혜에는 조건 있게 없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냐고 공부했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악할지라 도가 은혜의 특징이야.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악하지 않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다. 그건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야. 조건적 사고방식.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일지라도 그것에 불구하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배워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근차근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 가시면 아, 그렇구나. 정말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내가 잘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그게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 사랑은 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십니다. 너는 나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인간이라고. 너는 나를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듣고 뭐예요? 잘 순종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고 하늘나라도 천국에도 가게 할 거야.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무슨 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잘 조사하고 심사하고 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야.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런가?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러고 말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야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자, 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이 아니고 뭐라? 이기심이요? 상대방을 향한 뭐예요? 욕심이야. 너 나한테 잘해달라는 얘기죠.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거다. 그건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잘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잘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댕기면 대부분의 교회,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뭐라고 배워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조금.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구원했다. 그래 놓고 설교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조건적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늘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다 주셨다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은 언제 날라갔는지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자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섬기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섬길게 윤숙아 나 좀 일 좀 시켜봐. 나는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보고 시키면 내가 진짜로 신실하게 해줄게.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과연 그런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신 분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인자 아닌 사람은 손대로 봅시다. 우리도 다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부를 때는 내가 너희나 나나 다 무슨 격이다? 동격이다. 동등하다. 박수! 나도 인자고 너도 인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온 것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너희를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뭐로서? 인자로서 동등한 입장으로 자격으로 너희를 찾아왔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이거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 안 되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상국 여기 앉아서 속초로 좀 오라 그래. 문재인 대통령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럴까? 청와대에 앉아서 그 이상국 박사 좀 오라 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간의 자식으로서 너희들을 찾아 뵈러 왔다. 찾아 뵈러 왔다. 여기서부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이 세상 일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믿기가 성령의 역사 하나만 못 믿습니다. 그냥 그런 분인가 알지.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 뵈러 오셨대. 그런데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상희씨 갑상세나 날라 가면 제 딸이 교회 갑시다. 가서 좀 하나님을 찾아 뵈야죠. 손수, 그래서 헌금도 조금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잘 섬기세요. 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뭐예요?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저녁에. 왜 대박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하인을 채용한 거야. 월급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세상에 이걸로. 하나님이 나의 하인이 되었다. 월급 안 줘도 돼. 이런 복음이란 것은 완전히 허무 맹랑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이것처럼 진실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진실이 이거 이상으로 참말이 없다. 그 다음에 뭐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려. 이거를 진짜 믿는다며 얼마나 좋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이런 놀라운 하늘의 진리야 이게. 땅에서는 이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말이야. 이거를 믿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차곡차곡 성경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여. 진짜 그러네. 이렇게 느껴갈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역사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지나고 오면 보여. 내가 믿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아. 뭐 힘든 문제가 생겨도 뭐. 난 뭐 하늘나라 가게 돼 뭐. 결제 끝났는데 뭐. 이래서 뭐 고민하고. 아 잘되겠지. 그래서 하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병났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쓰여야 되는지 부이야 되야겠습니다. 이게 안되면 흐아하 흐아하하 퍼지면 안되는데 이러다 보면 유전자가 다 꺼진다고. 오늘 배보니까 뭐 вари. 결제 끝났다며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안 받고 이런 것을 믿으면 이상하게 풀려요. 웃겨.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야. 이 글을 믿어야만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의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마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에베 소설을 아주 좋아합니다. 에베 소설, 그 어감도 좋잖아요. 에베 소설, 얼마나 좋죠? 정연 주세, 애 하나 더 낳을 거예요? 아니라고. 여기서 사도마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셨다고. 결제 뭐예요? 끝났다고. 그런데 사단이 너희를 공격하면서 뭐예요?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걸 어떻게 믿어라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때 싸우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의 뭐예요? 영들에게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나는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나를 결제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뭐예요? 주셨다는 믿음으로 사단이 쏘는 뭐예요? 불화살. 나를 쓰러뜨리려는 불화살. 방패 없으면 못 막잖아. 그러니까 믿음에 방패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을 해주실까? 나는 구원받을만한 만큼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은 믿음의 방패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없어. 구원의 투구는 없어. 그러니 화살 쏘면 그냥 넘죠. 안 되겠다. 믿음으로 싸워요. 이렇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뭐예요? 확 여기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2부 세미나는 믿음의 방패를 받고 구원의 뭐예요?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에게 확실하게 주신 인처 주신 결제를 뭐예요? 끝내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방패와 투구와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뭐예요? 2부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로 막아야 돼? 방패로 탁 막아버리 기지 마라 나는 이미 결제 끝났다. 결제 끝났다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러니? 윤숙이 네가 결제 끝났다고? 내가 너 얼마나 나쁜 년인데 다 아는데? 너 그때 그때 어디 어디에서? 그래가지고 결제 끝났다고? 웃기지 마. 사단은 옛날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한 이게 바로 악령이고요. 그 악령은 우리 죄를 자세히 알고 내가 잊어버린 것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결제가 끝났다. 라고 그러면 악령이 찾아와가지고 온갖 옛날에 다 지지. 그럴 때 웃기지 마. 너 안 보여 이거?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나에게 씌워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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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여건 뉴스타트가 갖춰졌다면 반드시 날수 뭐예요? 있다는 믿음. 딱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10기에서 놀라운 승리자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